브릭스가 더는 세계 경제 견인차 구시를 하기 힘들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올해 성장이 8%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브릭스 5개국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새해의 성장 둔화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저널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브릭스 국가들이 모두 자체 문제에 봉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저널은 인도는 이미 7%를 넘어선 인플레어와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러시아는 최대 교역 상대방이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주는 유럽연합가의 마찰이 경제성장에 큰 부담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브라질은 2012년 브라질의 성장률이 1%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성장률을 3.3%에 그칠 것이라고 브라질중앙은행이 밝혔습니다.